갑자기 피아노를 못 치게 됐다고? 네, 못 믿으시겠지만 그래요 갑자기 피아노가 못 쳐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거짓말 거짓말 세인아 너는 들어가서 연습해 친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쟁이 이랑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해보자 다시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10번이나 해야 되네 엄청 쉬운 거네 엄청 쉬운 건 아니야 나 아기 때 쳤던 건데 유치원 때 어른데서도 피아노 배우는 사람 많아 어른데서 배우면 훨씬 느리게 배운다 그러더라? 나는 유치원 때부터 쳤고 너는 중학교 때부터 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느리게 배우겠지? 배우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아노를 쳐도 너보다 빨리 배울 수 있다는 말이야 뭐라고? 백설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 유치원 때부터 배웠어? 유치원 때부터 배운 거 치곤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가 지금부터 연습해도 나보다 잘 치는 건 아직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계속 잘난 척 하지 말고 네 주제나 알고 떠들어 난 이제 피아노를 영영 못 치게 되는 건가? 마녀 너 어서 빨리 설아에게 능력을 돌려줘 걔가 내 천지 사과를 뺏어 먹었어 돌려주라니? 원래 주인은 설아였어 그래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그 천지 사과 너가 나한테서 훔쳐간 거잖아? 아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 너 지옥 보내기 전에 빨리 돌려내 안돼 지옥 급식 너무 싫어 너 지옥 급식 먹이기 전에 어서 돌려내 알겠어 돌려주면 되잖아 겁나 다 깜빡 잠들었네 궁금한 건 잡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어? 설화야. 백설공주가 됐네. 진짜 나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너무 웃기다. 아니 무슨 코스프레 하냐? 무슨 공주 옷을 다 입고. 야, 공주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있는 사람 마음이지. 너가 보기 싫으면 너가 저리 가. 뭐라고? 저리 가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말은 항상 너가 더 심했어. 하! 공주 차를 빚고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있는다고 피아노가 잘 쳐진 줄 알았나 본데? 그래봤자 기초 피아노겠지? 야, 기초 피아노 아니거든? 기초보다 한 단계 높은 거거든? 중급 피아노거든? 어! 비키야! 뭔가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뭔가 건반이... 다시 익숙해졌어. 오, 설마? 설아, 너 피아노 능력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돌아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 느낌 좋다. 뭔가 잘 쳐질 거 같아. 해봐, 설아야, 쳐봐. 예전에 너를 기억해봐.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뭐야? 우와, 설아야. 너 다시 돌아왔어. 또 해봐, 또 해봐. 너 백설공주 옷 입었으니까 백설공주 피아노 쳐봐. 다시 잘 쳐지게 됐잖아. 말도 안 돼. 너 같이 돌아왔어. 내가 너 아 설아야 돌아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걸로 대학 갈라 그랬는데 너 이제 갈 수 있겠어 다행이다 돌아와서 다행이야 어 기쁘다 장하다 무치다 무치다 우리 설아 야 설아야 너 대성공해 그래 좋아 오늘도 신나게 피아노 능력 다시 찾고 공주 피아노 치기 대성공 다시 잘 쳐지다니 아 짜증나 우와 설아 랜덤박스 대박 진짜 예쁘다 오마이비키 랜덤박스 1등부터 7등까지 있어요 여기 비키언니 말고는 아무도 열어보지 말기라고 되어있어요 저만 열어볼게요 제가 열어봤습니다 우와 오마이비키 너무 귀엽게 잘 그렸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잘 그리는 거야 강돈이 더 꼭 비키언니 이게 안녕하세요 비키언니 저는 언니 영상을 언제나 보는 오키 중 최유주라는 오키입니다 오 최유주 오키님 반가워요 언제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비키언니 영상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요 정말요 와 진짜 큰 힘이 돼요 저는 언제나 비키언니를 응원해요 비키언니 화이팅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편집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기 오마이비키 썼어 우와 오 1등은 과연 두고두고두고두고 우와 우와 진짜 잘 그렸다 오마이비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그림을 최고다 우와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오 랩핑테이퍼 우와 모르겠어 우와 우와 뭐야 비키야 뭐야 뭐지 우와 너무 귀여워 와 너무 귀엽잖아 애기다 귀여워 오 랩핑테이퍼 우와 진짜 이쁘다 나 이런거 필요했는데 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 잘 먹고 잘 떨어진다 우와 수치야 우와 우와 이거 삐이다 요렇게 꽂는거다 머리다 꽂는건가 오 종이다 꽂는건가 이렇게 오 클립인가 봐요 오 방우시다 공략파빈 오 너무 소리 좋아 재밌잖아 오 오마이비키 랜덤박스랑 그리고 편지 그리고 정말 잘 그려준 펜하트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크기로 바닥에 한 벽